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상각대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하프리나TV에서 13년째 방송을 하고있던 현재 유튜브와 활동하고 있는 이승이 준비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잘해 주시는 게 바로 소원분이 되어있는데 담백구간이거든요 담백구간이거든요 자 일단 따라잡아 보여줍니다 에이 아 맞아 귀신이잖아 이 분은 여기 있었다. 가르치는 안 타서. 이제 아쉽게 아우.. 지금 한 번에 생각하면 이 회사는 드레티뽕이 차고 그는 하나 더욱, 신랑이 불꼬 opposing 거예요. 아, 신랑이 불꼬 한 번 더 많네. 아아! 출시하시면서 그래도 기울게요. 근데 이렇게. 여우. 저 bra가 뭐노. 이 분 날을 들어도? 여기 어디라고? 여기 어디라고? 여기 어디라고? 여기 어디라고? 여기 어디라고? 자 우리 참가자면 게임 시작하잖아요.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참가님 사랑합니다! 아 사랑한다고 아 천천히 가달라고 아주 괜찮은 친구 아 이렇게 친구로 블루킹하는데 천천히 가달라는데 이제 목푸가가 어어어 뭐하나? 아 저거아 하취하일만 아이 심각이 않게 만들고 아 저거 누구가 자 일단 멈추세요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이구 어이구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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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이따 세 마디게요 조금 이따 세 마디게요